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 노동자로 남은 김진숙 씨가 37년 만에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평생을 기류해서 또 다른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 싸워왔는데요. 비록 명예복직 형태였지만 수십 년 동안의 꿈이 비로소 이루어졌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1981년 옛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한 김진숙 씨. 입사 6년 차 어용노조의 비리를 폭로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같은 해 해고됐습니다. 2003년 함께 투쟁했던 동료들이 모두 복직했지만 재계의 반대로 김 씨의 이름만 빠졌습니다. 6년 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부당 해고 결정을 내렸지만 사측은 끈질기게 김 씨의 복직을 거부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 노동자가 된 김 씨는 또 다른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생산직 400명이 무더기 정리해고됐던 2011년 한겨울. 김 씨는 고공크레인에 올라 309일 동안 해고된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김 씨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출발한 희망버스의 행렬이 부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직을 했다면 정년퇴직을 맞았을 2020년 12월. 암투병으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450km 거리를 34일 동안 걸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버틴 지 무려 37년. 동료들의 도움과 회사의 결정으로 드디어 복직의 꿈을 이뤘습니다. 끊임없이 구웠던 꿈이었고 바라왔던 열망이었는데 그냥 지금은 멍한 상태입니다. 과거같이 근무하였던 동료이자 근로자가 시대적 아픔을 겪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예로운 복직과 퇴직의 길을 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오는 25일 꿈에 그리던 일터로 되돌아갑니다. 다만 올해 나이 62살. 정년 나이가 지나 복직과 동시에 같은 날 퇴직하게 됩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